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가장 조금 안정성과 수익성과 황금성을 따지죠.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요즘 새로 분양하는 오피스텔 가격이 진짜 억소리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저렴하면서 알찬 오피스텔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위치가 양재역, 우리가 항상 양재역과 강남역 사이가 가장 번화한 거리죠. 그래서 이 사이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 지금 앞으로 3호선이 GTX, C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쪽 양재역에서도 조금 가깝고 신분당선역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업무 단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임차 수요가 넉넉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 그렇게 임차 수요가 넉넉하냐 하면 주변에 이쪽에 테이란노를 따라서 업무 단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남부터미널, 서울교대 아니면 또 자녀분을 하시는 분은 대치동 학원가. 자녀분이 지방에서 따로 와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 한티역 학원가가 바로 이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 강남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바로 양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구룡산 같은 녹지가 풍부하게 있어서 강남의 허파 역할을 충분히 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 보면 코엑스, 잠실종합운동장. 지금 앞으로 업무 단지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학군이면 학군, 교통이면 교통. 입지가 아주 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우선 대형 업무 단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렇게 생각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웃하고 있는 양지우면 업무 단지 있죠. 또 서초구의 롯데칠성 개발 부지 라든지 또 정보사 부지 개발 이렇게 해서 정보사 부지 개발도 있고 이렇게 대형 개발 호재가 있고 가장 지금 눈여겨보는 게 삼성동이죠.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가 아니면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바로 옆에 붙은 잠실 마이스 단지 또 가까이에서 보면 수소역세권이라든지 이렇게 대형 업무 단지가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의 일자리가 한 100만 정도 이상 되는데 서울시에 한 4분의 1 일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쪽으로 강남 쪽으로 여기 저 개발이 되면 앞으로 120만, 130만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강남, 지금 아직도 강남, 강남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투자금이 더 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예측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입지를 잘 확인하시고 일자리 많은 곳, 또 가장 이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자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입지만 봐도 다양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곳, 강남구 역삼동이고요. 그 중에서 1, 2인 가구, 소형 가구에 주목해보면서 저희가 1.5름,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대감이 크지만 앞으로 더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역삼동 안에 어떤 개발 호재 보고 계실까요? 일단 역삼동이지만 강남역하고 좀 가까이에 있어서 GTX 신호선이 바로 지금 양재역에서 바로 GTX가 삼성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업무 단지를 바로 접할 수 있다. 직접적인 수혜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GTX가 원래 신호선이라고 해서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건설되는 게 아니고요. A노선이 지금 건설되고 있죠. 바로 이제 A노선 끝자락에 가서 한 2004년도, 2024년도 정도에 또 GTX 신호선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수혜를 조금 빨리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보면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다 해서 지하 6층까지 교통이면 교통, 쇼핑, 업무지까지 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으로 거의 100만 가까이 유동인구가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사옥이죠. 이게 지금 롯데타워보다 한 15미터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봉이 되고 그래서 이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아파트값이나 모든 주택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동 여파가 바로 도미노식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곳을 눈여겨보시고 바로 또 이웃하고 있는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었죠. 바로 삼성 사옥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이렇게 바로 옆에 삼성 있고 또 같이 롯데칠성 부지가 있으면서 주변에 또 이렇게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뭐 좀 상향돼서 한 1000% 정도 되면은 굉장히 우뚝우뚝 또 고층 빌딩으로 쭉 태아란노를 따라서 쭉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양재웅연, RNCD 특구에서 이쪽에 지역 특구, 지역 상생권역, 도시지원 복합권역에서 이렇게 또 이 권역별로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쪽에 뭐 KT, LG, 삼성 이렇게 연구단지 연구단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고소득 연봉자들이 뭐 석박사들 많이 몰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나중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연계된 사무실 아니면 주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역삼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로에 있기 때문에 다 두 가지다.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제 또 교통으로 교통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정체 현상이 많은데 앞으로 지하로 편리하게 아니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지상을 하면서 서초구와 강남구가 지금은 가로막으로 막혀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지하로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또 편리하게 강남권 사시는 분들 더 좋아지겠죠. 게다가 이제 게다가 이제 GTX, C노선이 이제 양재에 정찰을 하는데 양재 정찰을 하는데 삼성동에 AC, D노선이 환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지금 정찰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사역까지 내년에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용산 저 위에 삼성동까지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까지 왔는데 지금 1단계로 신사까지 그다음에 2단계로 용산까지 그래서 신분당선, 교통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교통이 그것만 있느냐, 위례, 위례 신사선 지금 건설되고 있죠. 지금 이것도 빠르게 이제 개통 예정에 있고 앞으로 위례 과천선도 또 강남 쪽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통 좋고 일자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눈여겨보시면 좋고 아파트 누구나 다 하고 싶죠. 그렇지만 적은 금액으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는 오피스텔이 양재역과도 가깝지만 강남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남부럽지가 않은데 추가적인 교통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억 소리 난다는 강남인데 역삼동에서 소액 투자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이제 억 소리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 새로 분양하는 오피스텔들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10억, 한 10평 정도 되면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한 8평 정도 됩니다. 8평 되고 위에까지 있기 때문에 실사용평수는 한 12평 조금 안 되죠. 12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2인 가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넓이고요. 그래서 시세는 지금 4억 2,300에서 4억 3,500만 원. 지금 분양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싸냐 그러는데 조금 완성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오셔서 전세를 활용하시고 2억 6천에서 2억 7천 활용하시면 실 투자 금액은 6,300, 6,500, 6천만 원 대에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또 보시면 4억 2,300만 원인데 어떤 분은 또 부가세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여기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환급이 한 2천만 원 정도 환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임대사업자이신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더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는 보증금은 주인 필요한 만큼 받으시면 되고 월 한 140에서 140만 원 정도 한 14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올라서. 그런데 대출 금액이 참 지금 이 오피스텔의 장점이 대출을 한 70% 가까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60% 조금 넘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 만약에 대출을 조금 더 한 70% 정도 받는다면 1억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똘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